여러분의 아침에 기분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휴가니까 같이 휴가를 즐기러 떠난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이 꽉 찼는데 아 목사님도 휴가니까 나도 같은 주간에 휴가자 이래서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좋은 일이 늘 있어서 역시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나요? 대단하시네요 부부 싸움 안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힘들게 해도 그냥 늘 웃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존경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그 의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키우고 큰 나무로 해야 되는 거죠 자라게 해야죠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분들은 의기소침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관람하는 이들은 힘들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에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늘 구경꾼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과하다 하면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경꾼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라고 하면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라고 물은다면 또 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천국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이 땅이 천국임을 믿으며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이 땅이 천국이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이 땅이 천국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면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힘쓰고 성숙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시작됐다고 주장하시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면 예수님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저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이전에 부흥강사님들이 설계한 대로 금은 보아가 있고 바닥에는 금이요 집은 옥이요 보석이요 술은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연상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냥 정말 보잘것 없는 옷에 보잘것 없는 음식에 보잘것 없는 잠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도 왕이라든가 고간대적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별로 아닌 사람들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는 왜 늘 보잘것 없지? 나는 왜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늘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또 우리 공동체의 아픈 사람은 왜 자꾸만 생기는 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불안이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보잘것 없고 초라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다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바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앗을 생각나게 하시며 이 씨가 싹을 내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의 그늘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쪽으로 물쪽으로 세상을 장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큰 건물, 대형 교회, 많은 교회인 이런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전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면 누룩의 비유가 얘가 되죠 이스트라고 합시다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밀가루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이스트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밀가루 이만한 양의 이스트는 작은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부풀러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의 점심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물론 재료의 맛도 있겠지만 그 모든 재료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안 맞아서 맛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까? 소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소금이라고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건 버리는 음식이 되죠 작은 소금이면 음식 맛을 낸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할 때 교회의 빛이 되는 거죠 교회가 크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가질 때 빛이 되는 거죠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 장노님은 여기 원주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때보다 원주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죠 몇 배가 많아졌는데 이 원주가 더 좋아졌습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분명히 옛날보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많아지면 원주는 거룩한 도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큰 교회도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 원주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뭐일까요? 교회가 많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많아진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겨자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양적 측정 방법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솥에 국이 끓고 있는데 음식 재료가 자신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재료가 맛을 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금이 소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 한 그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소금이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요 세상에 빚을 내는 사람이요 세상에 이스트같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누룩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양적인 것과 작은 것 소수자 이런 열등감에 사라잡혀서 불안에 말려들어갔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약하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굳센 정신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소금은 세상의 국그릇에 뛰어들어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에 들어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놓고 살 때 작은 신앙의 힘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누룩의 비유, 빛의 비유, 소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부름을 받은 소금이고 누룩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뜻하는 바입니다 여기서도 외적인 성장과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뜻하는 바입니다 원주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춘천시 성시화 이런 기사는 가끔가다 뜹니다 춘천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가 모여서 성시화하겠다고 거룩한 도시로 하겠다고 합니다 원주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여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애를 씁니다 교인이 증가한다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기독교인들이 점령하고 산다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숙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성교에서 세습을 허용하는데 그 세습을 허용한 사람이 70% 80%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또 수십 년 퇴무하고 말 것이며 그 일론에서 이단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이단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단들의 이전 종교가 뭔가 조사했더니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간 겁니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얘기할 때 마태가 모든 것을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에 요한이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보금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들은 마음으로부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구세주에 대한 산징인이 되었습니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고 병고 치면 얻기를 원합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 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온 세상이 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어부와 세리 병자들처럼 세상의 무대에서 조급 보여지지 않는 말석에 앉아 이름 없는 배학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해서 세상으로 번져나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겨자씨 만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들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이 풀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죠 잡초들은 그때 보면 참 마음의 용기를 갖습니다 저 연약한 풀 우리가 뚝 꺾어보면 꺾어지는 그 연약한 풀이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뜯고 아스팔트를 뜯고 올라온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다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말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고정된 마음을 부수고 나와서 모두 빛으로 나가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가 한 지경에 있어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만 잘되면 됐다고 하면 몹쓸 경건이 되고 맙니다 또 안에만 갇혀 있는 게 답답하다고 밖으로만 다니면 영혼이 메마르고 맙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만 위하지 말고 그렇다고 영혼의 돌봄을 잊고 세상에 메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복음 때 믿음 때문에 살려고 부모와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뭐 다툼이 있다라고 자꾸만 표현을 합니다마는 싸움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이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욕이라도 한마디 할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정중하게 또박또박 불이한 거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해야지 나한테 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면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담대히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불을 줬다 주님이 이렇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계약자 마틴 루터는 하루 4시간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며 삶의 자리로 가면 뿌리 내리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입만 무송한 무화과나무 같이 자라서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즉 무너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말씀의 시앗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유명한 술 어느 동네에서 최고의 술 잘 먹는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나가라 해서 결혼해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는 안 듣고 신혼이니까 서로 손만 주물럭 주물럭해서 내가 보기 참 싫었습니다 집에 가서 손 주물러지 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는 안 듣고 아내의 손을 만지고 있냐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모든 것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장로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큰일을 이루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잡초는 늘 거룩한 씨앗과 섞여 있습니다 잡초 때문에 분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잡초는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서는 든든한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에 설 때 삶이 변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씨앗은 또 누룩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영적계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라 체험을 하라 불받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던져주는 주님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은 슐라에머라는 신학자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신학은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체험의 중심 이게 자유주의 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은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 인지 압니다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 처음 시작은 체험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체험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체험을 강조하고 불을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게 자유주의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나 봅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망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본 사람 다녀오신 분들 많죠? 계시죠? 장군님 다녀오셨죠? 성지순례 가서 흥한교회 봤습니까? 망한교회 보고 오셨습니까? 다 망한교회 2000년 전의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즉 교회는 지금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보금에 바로 서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보금에 반드시 선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며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을 키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뿌려진 말씀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키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추인혁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을 찬양사역하며 참 많은 교회와 많은 기관들을 만나고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CBS는 정말 좁은 길 가는 정말 믿음의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지역 여러분 강원 CBS가 이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하수를 흘러보내듯이 보내고 그리고 이단들과도 끝까지 싸우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줘야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요 큰 힘이 됩니다 물질의 기도가 같이 올 테니까요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을 나눠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면 기독교 방송 CBS는 끝까지 좁은 길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